자, 그럼 만나러 가봅시다. 예, 쇼크 웨이브. 얘는 뭘로 변신하지? 왜 변신을 못하는 거야? 오, 야. 굉장히 조준이 되네. 가자. 만났잖아. 야. 야. 송씨 차려. 자, 뭘 좀 해줘야 되나? 오오오오오오오. 아, 한 번 부딪혀야 되는 거였군요. 아 깜짝아 어머 클락킹이래 아 근데 총을 쏘면 안되고 아 총 쏘면 바로 드러나고 변신을 못해 왜 그러지? 어떤 형태가 좀 다른 모양인데요? 오오오 자 지금 우리 편이 쓰고 있는거죠? 아이언 하이드를 잡아야되는거구나 오 어딨니 아이언 하이드 와우와우와우 어 좀 쉬어 쉬어 어 뭘 죽어 죽었다? 아이언 하이드 저기있네 자 몰래 몰래 접근합시다 몰래 접근해서 한번 쏴주고 쏴주고 어 여기서 안돼 아 이게 에너지 같은게 아 있구나 이게 계속되는게 아니고 자 도몬가 자 도몬가 다시 몰래 접근해서 다시 몰래 접근해서 이쪽에서 오오 어 뭐야 이게 뭐야 무슨일이야 아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 안되는군요 어 와 근접 기술에 당해버렸어 내가 이거 한번 여기에 부딪혀줘야 되는거지? 아까전에 어 아니구나 그냥 이쪽으로 가는거구나 아 괜히 에너지만따가 알았어 3.4 예 자 이번에는 아까전에 클럭킹 기술을 계속 잘 이용해서 예 실패없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바꿔볼까? 이걸로 바꿔볼까? 이게 나은거 같아 이게 나은거 같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죠? 예 도망가 애친구가 죽든 말든 도망간다 도망간다 자 또 몰래 접근해서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죠? 오오 또 트루탄 여기 바깥에 가면 안돼? 아 실패 실패 오 에너지 상태가 안좋아 자 다시 가보자 저기 숨었죠? 예 도망가 도망가 이제 도망가 도망가 이제 애교로 바꿔야겠어요 도망가 오 이번에 아주 좋았죠? 예 야 월척이소 월척 다시 이렇게 해서 도망가 도망가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거의 승기를 잡았으니까 아 좋았어 테이크 아오화 아오화이드 스텔스 어택 아 스텔스 어택으로 없야된다고? 으어어어 아 실패한데요 자 아오화이드 까지 없앴구요 예 무브 스루 더 터널 자 터널을 지나가라는데 변실를 못하지? 얘 변실를 뭘로 했더라? 얘가 그 비행기였나요? 어 어 갑자기 느려지면서 조준이 안된다 배고프다고? 니들도 뭐 밥을 먹니? 빠떼를 줘야되나? 로켓트 건전지 자 국산을 써야겠죠? 백셀 백셀 건.. 건전지라던가 에너자이저 에너자이저 이런거 안돼 백셀 안으로 벙벙벙 어? 룩 아웃!! 조심해! 어 다리를 부셔버렸네 어디갔어? 어어어어어 저의 발견들이 제 발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. 저의 발견들을 제작하는 것입니다. 어떤 걸 써야되는거지? 와우와우 자 지금 쇼크웨이브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네요 여기서 어떻게 건너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걸 쏴? 아 저걸 쏘는 거구나 됐나? 됐어 하나 됐구요 나도 저쪽으로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날 수 있구나 이거 오 잘 잘 못 잡았어요 젠장 에너지가 다시 안 튀어 아잇 저거 빨리 저거 빨리 저거까지만 오 다행이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이거 얘가 여기서 공격이 안 되니까 내가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저거 없애라고 오케이 이제 알아들었어 아 좋았고 됐어 그럼 친구가 오겠죠 어 네 쇼크웨이브 어 이거 뭐지 스케터 블레스트 안 돼 자 어떻게 이제 어떻게 할까 서포트 쇼크웨이브 스루 더 캐니언 너를 서포트 하래 어 이게 뭐 서포트 하는 거야 내가 혼자 다 없애는 거구만 어 어 이거 뭐야 뿡뿡 아 쟤를 없애야 돼 쟤들 굉장히 강해보인다 어 어 탄 탄환이 좀 모잘라 하나 잡았나? 하나 잡았네요 어 이제 없어 내려와 싸워야돼 이제 오 오 뒤로 빠지지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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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에너지 없나? 어 에너지 다 찼다 어 이게 없네 아아 환장하겠네 좋아서 여기 싸우자 어 쟤 왜 이렇게 안죽어 오 됐다아 독한 놈같이 나고 자 포 톤 어 괜찮은가 아 이거 뭐야 됐고 됐고 아아 멀리서 정확하게는 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아 좀 아껴야 돼 근데 자 빨리 와 이제 어 이거 뭐 내가 너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잖아 나 혼자 다 없애는 거지 뭐야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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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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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랐죠? 엄청 큰데? 어 여러 한두 대가 아니야? 아 두 개? 뭐? 도망치는 거죠? 이제 도망치는 거죠? 도망치는 거죠? 도망치는 거죠? 어디 어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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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공장 배경 메카닉 배경으로 하니까 이 좀 구별이 잘 안되요 제일 처음 스테이지처럼 도심 스테이지에서 로봇들이 움직이니까 구별도 잘 되고 재미있었는데 좀 정신이 좀 사나와 예 저기 있는 총도 다음편에서 한번 가져다 써보죠 자 트랜스포머 라이즈 오브 더 나크 스파크 재미있는데 생각보다 약간 퍼즐같은 것도 있구요 싸우는 것도 뭐 실감나진 않지만 단순하게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감각 그런게 타격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편 기대해주시구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구요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